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시험지과 선교원에 축하받을 일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이번 21일 날인가요? 네 21일 날. 21일 날 우리 호남양회. 네. 또 우리 회장님으로도 초대받으셨는데요. 남동고 호남양회의 제작을 맡았습니다. 와아... 그래가지고 21일 날 20, 20식을 맡겼어요. 네 20식. 어디서 하세요? 다니가야 되는데. 아... 백운역 앞에. 백운역 앞에서? 현대의 한국회. 아 거기에서요? 거기서 가서 그냥 응원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달려갈게요. 네, 보내주시죠. 네, 좋습니다. 박사 보내드릴게요. 축하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부르식 공부 어떤 거 한번 준비해볼까요? 만사오케이 한 번 할까요? 만사오케이? 그 제목이 너무 좋은데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요? 모두가 무조건 오케입니까? 네, 그렇죠. 어느 누가 얘기해도 무조건 오케인? 오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최영재 가사님이 부릅니다. 만사오케이. 만사오케이 한 번 할까요? 네, 먼저 일어나 할까요? 네, 좋은데. 화이팅. 박사! 남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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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구지 깨세 지지구지 깨지 깨닫고 나이 부지런가 오는 나이 미슨 대기장 スペタへのほうが 骨にで 歩んだ 행복한 바람 참 참 참 참 누굴 모르는 바람에 다가오죠 역시 너너리 다가올게임이야 누굴 모르는 바람에 다가오죠 나는 행복한 바람 최영두 가슴의 만사옥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둘 다가 썸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사옥페이지 저는 이것을 어떻게passen 우주출keeper 추억이 간만한 바람에 다가오죠 나는 행복한 바람에 다가오죠 내게 올해 오늘 온다 시키랩 나라인 인구지마오 이나이니 숙자에 끄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